다음 참가자는? 성민팀의 다음 참가자는 성민인가요? 진영이 형 나오면 이번에 제가 일당할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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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라웃 C double L 노란머리 래퍼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노란머리 래퍼 윤진이 형이라고 합니다 와우 고등래퍼 2 지원자들이 지원 영상을 보고서 뽑은 가장 기대되는 참가자를 해요 저도 봤어요 SNS에서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Lose Yourself 나왔잖아요 어 맞아요 아 근데 이거 누가 하냐? 여기다 나도 못해 다들 꺼려하는 순간이었는데 박차고 나와가지고 뭔가 마이크를 잡고 거기다 랩을 했거든요 Please explain 그냥 비트 나오길래 그냥 잡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우 방금 윤진이 형 학생이 저는 영어로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암으로 시작해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때 의성어도 막 사용하고 그랬었잖아요 막 캥 캥 뭐 이런 것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랩을 지루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흔한 범인이야 그런 의성어도 나왔죠 뚜루루루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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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너무 귀여워 현재 네 명의 최종 대표 중 어떤 학생의 자리에 가고 싶은지 어.. 점수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1등을 하고 싶은데 총총! 예예예 제가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라면 조금 걸읍이 느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작년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랩을 싫어? 1년 났네 걸읍이 느릴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잘해가는 걸 보여줄 거라는 걸 담았습니다 나 일어나서 들을래 기대된다 See this, me, check this, let's get it! 오 멋있어 나는 멋있었다 막막하지만 전부를 다 건담 그 답변이 너무 높아 실수를 해버려 노 다 버텟다는 말에 오 맛있다 오지마 오우 아 다 비춰 난 덕뻔 더 넉넉하러 더 헛빛 삐겟땜을 꺾어 똑똑히 휘게 몰아 꼬주러 겁먹을 수 있어라도 고개를 들어서 볼 시간은 또 무거운 너울 12시간 전 희마른 아기를 초코넨 전까지 끝없이 자아 숨 쉬어 하이! 예! 나이스! 와 잘해! 와 얘네 진짜 잘한다 와 건강성이 제일 잘하는 거야 비트 사는 게 미쳤어 제스쳐 왜 이렇게 간지나지? 멋을 완전 아는 것 같아 진짜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무대를 보고 제가 너무 좋게 느껴서 이전에 했던 무대들을 까먹었어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제일 멋있었어요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좋아 좋아 지금 기분 좋아? 얼굴에 꽃이 폈는데? 너무 잘했어요 저는 가사 틀린 거 아예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와 가사 줄고 저 말 듣는 게 진짜 힘들 텐데 되게 재미있었던 게 가사가 절대 뒤에 나왔던 더블링이 여기서 들리기엔 멘붕이라고 들렸거든요 이거 계산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사 잊어버린 것과 그런 거는 생각도 안 나게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사하니 멘토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전 말로 안 하고 아까부터 이렇게 손으로 하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땡큐 박자를 실수하기 전에 완전 섹시하게 박자 탐 부분은 있었어 점수 공개합니다 1등이야 1등 1등! 2등이야 7등이라 워어어어어어어어어